요즘 계란이나 닭고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을 위해 많은 닭을 살처분하기 때문입니다. AI만 터지면 살처분이 공식처럼 적용되면서 살처분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살처분한 가금류를 파묻는 땅도 병들고 있습니다. 살처분 일변도의 동물 전염병 대책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살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실태와 함께 매몰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산암마을. 3만 7천마리의 산란기를 기르는 산암마을은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작년 12월 23일 3km 이내의 다른 산란기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낮기 때문입니다. 동물복지 방식으로 닭을 기르는 산암마을은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반발했고 경기도 행정위원으로부터 지난달 25일 살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잠복기를 고려해도 모두 AI 음성 판정이 난 점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살처분 집행만 중단됐을 뿐 계란을 내답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즉시 실행은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명령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란은 단추를 못한 지 벌써 40일, 44일, 45일 이렇게 되었고 사료값은 그대로 나가고. 실제로 작년 10월 이후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약 2,800만 마리. AI에 걸리지 않았지만 AI가 발생한 농가 중심으로 3km 반경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대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확진 농가는 93건이지만 이미 473곳의 농가에서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80% 이상이 AI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겁니다. 저희도 닭이 병에 걸리면 다른 곳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닭들은 단지 계란을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 중 하나인데 살처분으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현장을 봤을 때는 되게 참혹한 환경이 되게 많죠. 아무래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내는 동안만큼은 되게 잘 기르고 기르게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눈앞에서 그 많은 동물들을 한 번에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런 걸로 되게 트라우마를 겪으시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살처분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23%는 중증 이상의 우울증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보는 이 때문에 지금은 용역업체를 통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제가 직접 살처분 현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꿈속에서 아니면 뭔가 제가 직접 동물을 묻는 노동자가 된다거나 제가 외부에서 관찰자로도 이런데 내부에서 직접 그걸 행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심리적인 상처나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매몰지 관리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살처분된 동물의 사체가 썩지 않고 남아 있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어 매몰지 주변 환경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게 파묻었구나. 그리고 저 땅이 썩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를 당연히 땅에 파묻었으니까 우리가 썩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이 파묻으니까 우리가 썩는 게 아니고 땅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실제로 이곳은 2015년 1월 살처분된 동물 사체를 묻은 뒤 2018년에 관리가 해제된 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에서는 역한 악취가 풍겨 나옵니다. 매몰지 바로 옆에 있는 농가는 몇 년째 방치된 듯 가축을 길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파묻었는데 괜찮은 땅은 없어요. 90% 이상 당연히 밀봉이 실패했고 그냥 그 근처의 땅까지 다 오염된 상황이고요. 밀봉에 성공한 곳이 진짜 아주 드물게 있는데 밀봉에 성공한 곳은 조류도권 바이러스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같은 살처분 중심 AI 방역 정책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동물 사체 매몰로 병든 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비 뉴스 원종원입니다. 단비 뉴스 원종원입니다.